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,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. 피의자가 저렇게 입을 열지 않아서 여전히 범행 봉기가 알 수 없습니다.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말다툼이 있어서 살해했다.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다. 이거 피의자가 입 안 열면 밝힐 수 없는 거예요? 이건 중간에 분명히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.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3일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과외 선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피의자 A 씨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어플에 올라오면 과외 선생, 저도 과외 선생을 대학교도 해봤는데 어플에 올리면 그 사람의 신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승지연한테 전화가 왔어요. 저 선생님, 저 선생님이 필요한데 저한테 좀 와주실래요? 그런데 그 부산에 있던 그 피해자 B 씨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나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. 그러자 A 씨가 그 B 씨 집으로 찾아옵니다. B 씨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그 과정에서 아니 과외 선생하고 과외 선생을 만나는 사이에 무슨 일로 저렇게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요. 거기서 끝마침 보통은 나오잖아요. 나오는데 그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집에 가서 트렁크를 가지고 거기서 시체를 유기하면 되겠냐. 훼손합니다. 훼손하고 난 다음에 시체의 죄송합니다.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일부를 그 트렁크에 담아서 유기를 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조금 제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전말을 다 알아봐야 되지만 왜 본인이 학부모인 척을 한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20대 여성님은 지금 보면 굉장히 체격도 왜소한데 그러면 자기가 고등학생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, 아예 과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찾아가면 20대니까 도저히 고등학생이 있는 걸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학생을 찾아서 타겟팅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건 찾아야 됩니다. 저도 전혀 기록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A라는 피해자 B라는 사람을 찾기 위한 A의 어떤 서칭이라고 그러죠. 찾아보는 어떤 과정이 있었지 않았느냐. 왜냐하면 그 B 씨의 신원은 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프렌직을 통해서 아마 내일이나 6월 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그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가 다음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끔찍한 강력사건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.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시비로 가보겠습니다. Violin credee stadium v v v v ve